한영 라인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지에 몰려있는 두 팀입니다. 과연 어떤 팀이 승점 3점을 가져갈 수 있을지 카운트, 그리고 지준우 히스졸이와 함께 전반전 45분 출발이 됐습니다. 왼쪽이 홈팀 안양이고요. 오른쪽이 원정팀 서울 이랜드입니다. 그동안 리그에서는 홈에서 골이 없다 보니까 홈팬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왼쪽에서 크로스에 어 반대쪽이 있어! 헤딩 옆쪽으로 빗나갑니다. 서울 이랜드도 그냥 지키는 그런 경기만은 아니네요. 네, 그러네요. 붙여줍니다. 반대쪽! 머리에 잘 맞춰냈는데 수비받고 나갑니다. 최호정의 헤딩 연결. 자, 샛피스 상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안양이 공격입니다. 왼발 직접 셧! 수비받고! 자 이어져 있어요! 서울 이랜드가 지금 이 위기를 쉽사리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있으니까 확실히 피지컬이 안양 쪽이 조금씩 더 높군요. 네, 좋네요. 아웃프론 트루패스 연결. 왼쪽에 팔라시오스가 공을 잡아놨습니다. 왼쪽에 크게 돌아돌아 들어가는 선수가 있는데 접고 오른발 슛 됩니다! 힘있는 선수니까요. 이게 당연하게도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자, 나옵니다. 빠졌어요. 오른쪽 측면입니다. 박스 근처 접어놨어요. 알렉스! 핏 나갑니다. 지금은 슈팅의 목적이 정확하게 겨냥했던 곳이 조금 애매하게 그냥 차버린 것 같은데 오른쪽에 류원재 전방 길게! 박스 한쪽까지 연결! 논스톱 슈팅까지! 멋진 그림 하나가 나올 뻔했는데 공격 그래도 슈팅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류원재 선수의 긴볼 패스가 너무 좋았는데요. 굉장히 정확하게 갔거든요. 이 볼 하나가 그대로 슈팅까지 갑니다. 이것도 김상원의 발리 논스톱 슈팅! 지금 올라오는데 방해를 거의 안받고 다 올라왔어요. 중앙쪽으로 패스 연결. 자, 1쪽으로 타자 돌면 슛! 기가 막힙니다! 1대1 권기표 서울리랜드 선제골을 득점합니다! 아니, 일단 권기표 선수의 마무리도 너무나 침착하게 마치 패스는 마지막, 슈팅은 마지막 패스다 라고 하는 거를 떠올릴 정도로 정말 침착했는데 그 전에 수로 패스가요, 환장적인데요. 기가 막히게 사이를 뚫고 들어갔거든요. 너무 안양이 맞습니다. 아, 김민균 어시스트가 기가 막히게 들어갔네요. 김민균의 찔러주는 패스, 수비 2명 사이 뚫고 들어가서 가만 차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또다시 공격하는 서울 이랜드고요. 김민균, 알렉스, 또 김민균! 접었죠? 자, 네. 때려야죠. 왼발 슛! 이번엔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다 왔습니다. 네. 홈에서의 성적이 좋지 않은 팀은 뭔가를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잘 뺐어요, 잘 뺐어요. 잘 빠져 들어갔죠? 권기표! 수비 맞고 골절. 아, 지금 알렉스의 전진하는 연결이 너무 좋았네요. 맹성호. 오른쪽 본간으로. 구본상. 들어가는 선수는 주현재인데요. 곧 빠른 플러스에. 가슴 잡아놨고. 김상원. 울려놨어요. 팔라시우스가 있는데요. 팔라시우스! 막아냅니다. 허범산. 왼발이 나는 커론 허범산. 오른쪽으로 줍니다. 수비수는 3명. 좁편 들어가죠. 페인트모션! 오, 옆구부를 칩니다. 아이고, 땅군도 번치네요. 자, 그전에 더미플레이가 상당히 좋았네요. 승리는 플레이를 통해서 공간을 만들었고. 때리기에는 각은 없었는데 좋은 마무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니콜라. 팔라시우스 빙글 돌았어요! 팔라시우스. 위쪽에 있죠? 류종현! 승리에 막힙니다. 자, 이거 마지막 공격이 이뤄지겠는데요. 빡소리, 모서리 복음까지 왔습니다. 오! 김상원! 오! 오! 들어갔어요! 자, 이거는 지금 마지막 터치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 위치에서는 약간 컵백이 된 것 같은데요. 자, 이거 김상원의 킥이 오히려 김용관 키퍼 맞고 들어갔나요? 아, 서울 이랜드가 이러면 또 전반 마무리하기 전에 실정을 하고 끝을 냅니다. 볼까요? 자, 볼게요. 김상원이 밀고 들어와서 스텝업어. 아, 이거는 골키퍼 맞고 완전 방향이 골절된 건가요? 아, 수비수도 맞고, 골키퍼도 맞고. 어쨌든 컵백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누군가의 자책으로 기록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렇게 서울 이랜드가 마무리를 할 줄 알았는데 다시 한 번 실점을 하고 경기를 원점으로 돌린 상태에서 전반전이 이렇게 1대1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팀의 거의 리더니까요. 네, 좀 어려울 때. 피스텔소리랑기 후반전 시작이 됐습니다. 양팀 진영 바꿨습니다. 왼쪽이 원정팀 서울 이랜드, 오른쪽이 홈팀 안양입니다. 스코어는 1대1. 잘 밀고 들어가죠. 구분상이 코너킥 처리하겠습니다.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 미콜라. 김현광이 잡아냅니다. 직접 노려받았습니다. 물결이 약간 서울 이랜드 쪽으로 가있습니다. 두아르테. 알렉스. 적은 공간 쪽에서 지금 서울 이랜드 공격 이어지고 있죠. 아하. 알렉스가 직접 골문 쪽으로 한 번. 공을 보내봤습니다. 김태현. 김태현. 정점슈팅. 지금 알렉스랑 주현재랑. 굉장히 많이. 몸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올려줬습니다. 킥의 정확도가 많이 아쉽습니다. 두아르테. 두아르테. 나가네요. 네. 가장 즐기는 거죠. 네. 접어놓고 왼발. 네. 왼발잡이니까. 상대 수비가 딱 왼발만 잡으려고 하니까. 오. 이거 빠지면 기회입니다. 자. 이거 기회인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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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넘어지면서 또 한 번 추격이 있었군요. 이거는 뭐 사실 모든 선수들을 물론 좀 위험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는 반칙이 선언됐지만 뭐라고 나무라기는 어려운 장점이네요. 공격수는 공격수 입장대로 마지막까지 가야 되고 퀴퍼는 몸 던져서 막아야 되고 수비수도 당연히 거들어야 되니까 그런 행동들은 축구팬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그거는 뭐 축구와 관련, 어... 지금 중돌이 있어요. 빨리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선수들이 약간 흥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다 뜯어냈습니다. 이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재훈 선수도 좀 흥분을 했고요. 최재훈이었고. 뒤에서 허범산이 맞았네요. 이제 .. estre listening에 박수루 jal Neum anders 팀 투 there 그냥 넘어져 있는데 약간의 보복의 느낌이 들어갑군요. 그래서 앞쪽에도 두하르테도 있었고 일단은 주久ен에서 다 뜯어냈습니다. 김상원 희저 들어가서 오른발 슈팅까지 마무리했던 김상원입니다. 약간의 노룩 패스였는데 차단이 됐고요. 올라올 수 있을지 중간에서 깊은 테클로 끊어냈습니다. 먼 거리에서 중간이 슈팅을 시도해봤던 안양이었습니다. 김원민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체를 해주네요. 격련이 있었던 맹성골백은 김원민 선수입니다. 많이 지연을 시켰어요. 오히려 안양이 공격할 수 있죠. 김원민, 팔라시오스 왼쪽 측면. 앞쪽에 김동철이 있죠. 접었습니다. 오른쪽. 올려졌는데 그대로 약간 빗나가면서 바깥쪽까지네요. 잘 보긴 했는데요. 왼쪽에 김상원. 가볍게 한 명을 제쳐냈습니다. 가운드로 연결. 돌았죠. 김원민. 아트서클 정면. 나오면 기회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빗기 찍었어요. 찍었습니다. 김원민이 만들어냅니다. 지금 김영광 선수는 표정으로만 봐도 너무 억울하다는 표정인데 김상원이 있고요. 빠졌어요. 이게 빠진면 기회라고 했는데 빠졌고요. 이 장면인데 그러면 여기서. 요각도 보이겠네요. 아 터치가 있었네요. 이거는 불어도 할 말 없습니다. 안양이 편으로 이전한 이후에 첫 번째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조규성 대 김영광. 오른발 셧컬. 조규성이 득점. 2대1 FC 안양입니다. 깔끔하게 들어가네요. 자 FC 안양이 손재고를 권기표에게 실점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상원의 전반전. 끄트머리의 득점. 그리고 PK를 경기 종료 얼마 남지 않고 얻어내면서 조규성이 역전까지만 덜어냈습니다. 가운데로. 야 배차이 괜찮네요. 김영광 완전히 오른쪽으로 쏠리고 말았고요. 남은 시간으로 봤을 때 자 여기서 추가 득점이 나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공격이어가죠. 왼쪽 측면. 이것을 구분상에 걷어냅니다. 팔라시어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임기를 성공시켰고.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직접 꺾았어요. 이거 얼마에요. 바슈. 솔대받아요. 이거 들어갔으면 첼시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단독 돌파해서 저기서. 그렇죠. 조르진효가 뒤에서 그냥 아이고 그만 뛰어 이러면서 밀었던. 그리고 루이스 애껴냈고 득점했던. 자 딱 그 정도의 거리를 뛰어서 지금 만들었는데요. 던져줬죠. 왼발 일단 붙입니다. 양동원 잡습니다. 그리고. 희슬 소리와 함께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2대1. FC 안양이 세경기째 홈 90을 꺼내고. 홈 2전 이후 첫번째 리그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지금 안양 선수들 모두 다 쓰러졌습니다. 체력적으로는 두 팀 다 굉장히 힘들었을 거에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걸 또 역전 승리를 걷어냈기 때문에. 안양의 대단한 승리가 나왔네요. 안양의 대단한 승리가 나왔네요. 예시.